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의 영상 찍으러 나왔는데요 이쁜 아가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자리를 가득 메꾸고 있습니다 엄청 울긋불긋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구요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엄청 이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쁜 아가들이 엄청 착한 가격으로 2000원 서부터 있으니깐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아주 이쁜 아가들 득템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쁜 화분도 오늘 또 특가 세일로 원가 세일로 해 드린다고 하니깐요 모둠 세트로 해서 6개 5만원 해 드린다고 하네요 네 한번도 보시고 득템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추석 명절 때는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한번 이쁜 아이들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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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피어리스가 아주 따글 따글 묵은 아이가 이렇게 있구요 엄청 이쁘게 물이 들어 있구요 이렇게 또 따글 따글 합니다 예 이렇게 입장도 짧아졌고 백분도 뽀삿이 바르고 있고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가 아주 달달 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 나이에 한 몇 버트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어디를 가나 아주 이 피어리스는 진짜 인기가 짱 이구요 예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짱 입니다 네 여기는 누브라 가 있습니다 누브라 엄청 또 이렇게 손톱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예 누브라 입니다 누브라는 가격도 착한데 또 가성비도 좋고 예 이쁘기까지 한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구요 엄청 이쁘게 이쁘죠 이렇게 생긴 누브라 가격 3,000원 입니다 너무 착하죠 여기는 또 미니마 환영 미니마 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구요 속에는 또 백분도 포사하시 올리고 있고 예 손톱도 아 손톱이 아니라 목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 예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미니마는 오늘 4,000원 입니다 예 여기 하늘 미인이 있습니다 하늘 미인 입니다 요렇게 생겼구요 하늘 미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아까는 천대존성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늘 미인 이랍니다 예 하늘 미인이 있구요 여기는 나이맨 칠리가 있습니다 나이맨 칠리 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이맨 칠리가 이렇게 있구요 예 여기도 타이미 버거가 있습니다 타이미 버거 엄청 보라보라하게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올라와 있구요 예 포트는 빨간 포트가 아니고 이런 이런 포트 입니다 예 요아이 3,000원 입니다 타이미 버거 넉넉 이쁘죠 예쁜 보살이 바르고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타이미 버거 3,000원 이구요 네 여기는 피치스 앤 크림이 있습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피치스 앤 크림이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 쭈글쭈글 해 가지고 물을 살짝 예 입장에만 줬다고 합니다 예 요렇게 생긴 피치스 앤 크림이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구요 너무 이쁘죠 피치스 앤 크림 군생 입니다 머리수는 요렇게 꽤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머리수들이 다 한 5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피치스 앤 크림은 이렇게 4,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노우 바니가 있습니다 스노우 바니 입니다 백분을 이렇게 뽀살아시 바르고 있는 스노우 바니 입니다 예 홍포도가 있구요 홍포도 입니다 다글다글 묵은 홍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홍포도는 아주 자구를 잘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예 키우다 보면 아주 자구가 빠글빠글하게 올라오더라구요 예 홍포도가 있구요 3,000원 또 4,000원 입니다 홍포도는 예 홍포도 4,000원 짜리가 있구요 여기 아보카도 크림이 이렇게 또 색깔이 발그스레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구요 아보카도 크림 입니다 입장 통통한게 매력있는 아보카도 크림 입니다 예 엄청 또 이 아이도 병치레 안하고 엄청 잘 크는 아이입니다 예 이쁜 아이구요 입장이 통통한게 매력입니다 아보카도 크림은 3,000원 이구요 네 여기는 하늘미인이 있구요 여기 모닝두도 있습니다 모닝도 있고 어 아메치스 오팔리나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너무너무 이쁘죠 아메치스 오팔리나가 섞여있네요 예 모닝도 있고 어 핑크 딥스 있습니다 핑크 딥스 3,000원 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3,000원씩 입니다 예 요아이는 또 나나 후쿠미니 입니다 나나 후쿠미니도 3,000원 입니다 이렇게 군생아이가 3,000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엄청 이쁘게 생긴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와 있는 퍼플 딜라이트 입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포트는 이런 까만 포트 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구요 퍼플 딜라이트는 진짜 매력있는 아이더라구요 색깔이 여름에도 잘 안빠지는 이런 색깔을 올리고 있는 퍼플 딜라이트 입니다 너무 이쁘죠 색깔이 진짜 환상입니다 예 가성비 좋은 아이입니다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머릿수는 이렇게 거의 한도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자국까지 올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있구요 퍼플 딜라이트 3,000원 이구요 네 사회파가 이렇게 꽃이 이쁜 꽃을 피고 있습니다 예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아주 삐져 나갔습니다 예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아주 엄청 큰 대품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오래 가구요 이 아이는 이렇게 노란 꽃이 핍니다 사회파구요 3,000원 씩 입니다 예 여기는 또 연봉이 있구요 연봉이 이렇게 생긴 아이가 3,000원 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구요 예 여기 이렇게 있구요 색깔이 엄청 이쁘죠 연봉 입니다 예 연봉 3,000원 짜리 입니다 예 얼굴이 아주 얼큰 입니다 다들 예 연봉이 있구요 이 오팔리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팔리나는 저기 많은데 여기 조금 있네요 예 오팔리나 있구요 아주 엄청 무거웠는지 색깔은 이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홍매아가 있구요 홍매아가 엄청 또 사이즈가 좋은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있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홍매아 이렇게 많구요 사이즈 사이즈 좋은 요런 아이 목대도 좋은 요런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구요 예 홍매아 3,000원 입니다 여기는 또 자라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톱이 예술이죠 자라고사는 핑크 자라고사 같이 보입니다 예 약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핑크 자라고사 요아이 3,000원 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3두 짜리도 있구요 요렇게 2두 짜리도 있고 예 다 이렇게 조금씩 어 얼굴들은 다릅니다 예 핑크 자라고사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또 이렇게 너블리 로즈가 한염 너블리 로즈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입장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예 왔습니다 너블리 로즈 너무 이쁘구요 요렇게 이쁩니다 예 얼굴이 진짜 이쁘게 잘생겼습니다 예 누구나 다 반할 것 같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미, 장미꽃 한송이처럼 보이죠 예 요아이는 지금 제가 뽑아, 뽑아 봤습니다 너무 이뻐서 뽑았습니다 예 완전 장미꽃 한송이 같이 보입니다 예 요아이는 제가 데려갈 것 아무래도 제가 데려갈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한송이 장미꽃 처럼 보입니다 네 요렇게 있구요 어 두포트에 5,000원에 팝니다 두포트에 5,000원 입니다 여긴 또 오팔리나구요 오팔리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으니깐요 예 요런 아이는 아주 타글타글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짧아지면서 아주 색깔은 진짜 엄청 환상적으로 이뻐지는 오팔리나 입니다 예 오팔리나는 또 백분도 살짝 올리고 예 요아이가 아메치스랑 콜로라타가 교배한 아이라서요 또 무거우면 묵을수록 백분도 뽀얗게 올리면서 색깔은 또 이렇게 빨간색을 올려주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구요 인기 짱이죠 요즘에 요즘에 참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예 요런 아이 한 4,5포트 합식해서 길러 보시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펜댄스구요 펜댄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펜댄스가 이렇게 밥도 큼직하구요 이렇게 많습니다 사이즈가 좋은 펜댄스입니다 예 요아이는 3,000원 입니다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예 사이즈가 작은게 아니구요 엄청 좋습니다 요런거 한 2포트만 합식해 놔도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하고 펜댄스 3,000원 짜리가 있구요 예 여기는 에일린이 있습니다 아주 연두빛이 아주 상큼하고 매력있는 에일린 입니다 에일린 예 요렇게 입구요 손톱은 또 핑크색으로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요렇게 된 에일린 입니다 아주 연두빛이 매력있는 에일린이 3,000원 입니다 요렇게 있구요 군생들이고 얼굴들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예 두두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네두 있는 아이도 있고 요렇게 다 다릅니다 에일린 3,000원 짜리가 있구요 여기는 또 피어리스 군생이 있네요 예 여기는 피어리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아주 다글다글 묵은 아이들이구요 예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 외도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또 군생으로 되어 있네요 너무 이쁘죠 요렇게 있습니다 군생 원하시는 분들은 군생으로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3,000원씩 입니다 군생 얼굴들은 살짝 얼굴이 작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작구요 어 포트는 다 이렇게 빨간 포트 입니다 예 군생 얼굴은 살짝 작다는 거 예 요렇게 있구요 피어리스 입니다 예 여기 또 발디가 엄청 또 이뻐지는 발디가 색깔 뽀샤샤하게 이렇게 이뻐지고 있는 발디가 있습니다 예 발디는 또 늘어지는 그런 수영을 하죠 예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구요 요 아이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예 요렇게 큼직합니다 뿌리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네요 예 아주 건강해 보이고 좋습니다 예 발디가 있구요 여기는 루비 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루비 틴트 입니다 여기 저기 있어도 언니 여기 이것도 루비 틴트에요 루비 틴트가 있습니다 예 루비 틴트 요 아이 3,000원씩 이구요 예 코끝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매력을 하고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예 3,000원씩 이구요 여기는 네티지아 매직젠 골드네요 여기 매직젠 골드 이렇게 밥도 많구요 매직젠 골드가 널널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매직젠 골드는 요기 속잎장에 아주 노랗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밥도 엄청 큼직하구요 따글 따글 묵었습니다 요렇게 이쁘구요 매직젠 골드 3,000원 입니다 예 예 네 네 여기는 미니벨이 있습니다 미니벨 미니벨이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드네요 예 미니벨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입장이 흐물흐물하지가 않고 엄청 단단하고 아주 딱딱합니다 아주 딱딱하구요 아주 엄청 건강해 보이구요 달달 묵었는지 아주 입장이 짧아졌고 이렇게 입장이 짧아졌고 이렇게 이쁜 색을 내고 나무처럼 밑에는 목질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요런 아이 매포트 1시간 해놓으면 진짜 이쁠거 같죠 오 미니벨이 이런 색을 내주네요 너무 이쁜 이쁜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와 앞으로 더 이뻐지겠죠 가을 되면 예 여기는 또 오로라구요 오로라 오로라도 색깔 너무 이쁘네요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도 3,000원짜리구요 미니벨도 3,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석연아구요 석연아입니다 석연아도 아주 다글다글 묵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쁜 색을 내고 있습니다 석연아입니다 얼굴은 지금 한두 두둑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두둑 얼굴 두둑 너무 이쁜 색을 내고 있죠 네 석연아구요 아주 무거워서 다글다글합니다 너무 이쁘죠 네 석연아가 있구요 와 여기는 또 너무 이쁜 프리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프리티 이렇게 생겼구요 프리티 프리티는 한몸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한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몸일 수 있구요 밑에서도 이렇게 엄청 또 자구를 올리고 있네요 오 밥이 풍성합니다 아주 색깔도 이쁘고 네 프리티는 또 이 꼬지도 엄청 잘 되는 아이입니다 네 프리티가 있구요 프리티가 네 3,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어 루비틴트네요 루비틴트가 어 여기는 살짝 물이 널널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루비틴트가 있구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 오늘 또 2,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멀로가 이렇게 통통한 멀로가 2,000원이구요 네 여기 또 온슬로우도 2,000원입니다 이렇게 밥도 좋고 사이즈가 좋은데요 예 나나 후쿠미니가 2,000원이구요 요렇게 생긴 아이가 2,000원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예 다산의 여왕입니다 요런 아이 예 너무 이쁜 아인데요 예 여긴 또 라이멘 칠리가 너무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예 라이멘 칠리 요렇게 생긴 아이고 약간 금기도 있습니다 라이멘 칠리 2,000원이구요 요기 아보카도 크림이 입장 통통한 아이가 또 있구요 요렇게 물이 이제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보카도 크림도 2,000원입니다 네 요기 파랑새가 2,000원이구요 네 파랑새가 아주 백분을 뽀사시 바르고 손톱은 빨간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 2,000원이구요 네 요기 핑크베라가 있습니다 핑크베라 핑크톤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베라 2,000원짜리구요 네 블루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엘프구요 예 요렇게 지금 값도 많고 요런 아이가 네 블루엘프 2,000원이구요 예 당인도 2,000원에 갑니다 예 요기 호주문스톤이 있구요 호주문스톤 2,000원에 갑니다 호주문스톤 예 여기는 레디스핑거가 있구요 레디스핑거입니다 네 레디스핑거 2,000원이구요 네 핑클루비가 있습니다 요렇게 핑클루비가 이렇게 있구요 네 핑클루비도 2,000원입니다 아르데 2,000원이구요 아르재 요런아이 합식하기 딱 좋을것 같습니다 네 한 네다섯포트 합식해놓으면 참 이쁠것 같습니다 원슬로우도 아주 엄청 이쁘죠 이렇게 입장이 촘촘하고요 엄청 무겁습니다 예 아보카도 크림도 있구요 여기는 또 실루엘 아 실버스타가 있습니다 실버스타 손톱이 너무 예술이죠 예 실버스타가 있구요 예 모산도 있습니다 모산 하이천원식입니다 여기는 또 어 화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렇게 화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화분특가로 추석 특가로 화분을 엄청 가격을 착하게 예 세트 구성을 해가지고 착하게 예 드린다고 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나 예 요 구성으로 그대로 해서 예 여섯 개를 만들어서 예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있나 볼게요 이렇게 롱한 화분이 있습니다 요런 화분이 있구요 또 요렇게 모양이 특이한 모양으로 하고 있는 요런 화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요런 화분이 있구요 요런 화분이 있습니다 예 아주 멋스러운 요런 화분이 있구요 예 또 여기도 엄청 사이즈가 좋은 요런 화분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한 화분입니다 요런 애는 요런 아이한테는 어 군생을 심어도 되구요 어 창같은거 심어도 됩니다 예 요렇게 된 요렇게 색깔이 또 다른 요런 아이가 하나 있구요 요렇게 또 롱한 화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총 여섯 개가 해서 총 여섯 개에서 가격 5만원에 해 드립니다 네 요아이를 선택하시고 싶은 분은 요아이를 선택하시구요 네 요아이가 1번입니다 네 요아이가 2번입니다 2번 선택하신 분은 요아이가 갑니다 요렇게 직사각형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동그란 화분 하나 있구요 네 요런 아이가 있고 동그란 화분 네 또 이런 사각지인 요런 화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화분이 있고 또 요런 화분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어 2번은 요렇게 4개 6개가 2번 선택하신 분은 요아이가 갑니다 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더 멋진 아이들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